아니, 한 차만 모은 것 같은데, 이거밖에 안 되는겨. 니 어디 가냐? 친구 만나러 가지? 친구 누구? 그냥 친구. 그러니까, 그냥 친구 누구. 구황작물이야, 뭘 자꾸 캐물어 싸? 아니, 근데 이 씨부스쿠가 또 화면 일어나게 하네. 야, 죽고 싶은 겨? 니는 남자한테 그게 뭔 말버릇이야? 그럼 돼지고 싶은가? 세상에 돼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잉? 야, 니 깝치지 말고 댕겨라. 어이구, 오지랖피 뭐 김해평양이네, 김해평양이네. 또 어서 뒤질만큼 쳐맞고 와갖고 또 차라리 죽고 싶다고 징징대는 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러는겨? 아유, 그 얘기는 또 왜 또 꺼내는겨? 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잉? 그러니까! 니 저기 밖에 나가믄 니랑 같은 애교 등기는 좆밥 같은 새끼가 한 마리 또 있을겨. 그 놈한테 똑똑히 저냐? 한 번만 더 훔쳐보믄 눈가리를 썩 뽑아버린다고! 아유 씨... 시른디! 저... 알로미! 씨... 지른디! 아유 씨... 이리 와